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요즘에 그 퐁퐁남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걸 무려 한 20여 년 전에 당한 정말 원조 퐁퐁남 아재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글이 굉장히 좀 혼미했어요 제가 수정을 많이 해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액수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좀 헷갈려요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전업주부의 체면과 위시를 위하여 생활비 외에 월급도 따로 달라는 마누라 그게 아니면 무조건 이혼이라기에 오케이 콜 꺼져 바로 찍으러 갑니다 아싸 원제 아내가 생활비 외에 따로 월급을 안주면 그냥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올해 50세 남자입니다 외벌이 가장이죠 생활비로 350만원 주고 있는데 이걸로 지출하는 건 오직 하나 가족들 식비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거의 집밥을 안 먹어요 뭐 10년 전까지는 500만원 주고 그걸로 다 알아서 했는데 이게 점점 저한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담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자기가 부담을 한다는게 350만원 따로 주고 이거를 부담을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아파트 관리비 45만원 건강보험료 40만원 아파트 대출 원리금 150만원 차량 할부 75 자식들 용돈 50 자식 보험비 청약 40 제 자동차 보험료 10만원 유료비 30만원 자식 대학 등록금 1인당 700만원 아 1인당이 아니라 대학생 자녀는 1명입니다 나머지는 고등학생 그리고 마누라 골프 레슨비 35만원 연습장 18만원 아내 골프채 세트 할부 50만원 제 실손보험료 통신비 20만원 그리고 기타 재산세 및 각종 세금 대충 기억나는 것만 써봤는데 이렇듯 제가 내는게 매달 7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줄테니까 알아서 생활을 해라 했는데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350만원 받는 것보다 더 부족할 것 같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생활비로 350만원 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 중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거라며 저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내는 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식비까지 다 하려니까 오히려 니가 따로 내는거 그렇게 살고 나는 350 받아서 이걸로 밥만 먹고 사는게 더 싸게 치더라 이런 말인건지 그렇다면 이 쓴이는 350을 주고 본인이 따로 800을 더 낸다는건지 그리고 이 여자 말하는거 보면 나는 350밖에 안받아 이런식으로 주변에 말을 한다는걸 보면 이게 맞는거 같긴 한데 이게 본문글이 너무 애매해요 이게 틀린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맞다면 이 쓴이는 월천이상을 내고 있다 이거죠 그럼 계속 봅시다 사실 제가 많이 억울하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한거 아니냐 이러면 이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월급이나 용돈도 따로 준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네 어 그래 내가 능력이 안돼 미안하다 이래 이래가지고 니가 본도 니가 써라 이러잖아요 그럼 단단히 삐져가지고 저를 그냥 며칠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아예 말도 안해요 그러면서 지가 하는거 없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고 특히 바지같은 경우에는 보름이상을 입고 다녀요 태반이 그렇죠 셔츠는 늘 누렇고 다림질도 안한채 거지꼴로 입고 다녀야 되고 집에서 밥도 안합니다 애들한테 주로 배달음식을 먹이는데 이거를 뭐라 하잖아요 오히려 애들이 더 좋아한다는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3,4일 교회를 처제들 하고 가는데 한번 가면 도대체 뭘 하는건지 엄청 늦게 들어오고 골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자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지가 더 난리를 치고 아니 남편이 나는 그렇다 쳐도 애들 밥은 좀 챙겨줘라 이러면은 식탁에 빵이나 띡 올려놓고 이거 애들이 좋아해서 그러는거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보면 그래요 주 3일 이상 아침에 빵이랑 라면을 먹여가지고 애들 등교를 시킵니다 여자가 그리고 거지같은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바로 어제죠 가족 외식을 하고 돈 22만원이 나왔는데 차라리 이걸 안 먹고 자기한테 돈을 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생활비도 부족하다며 100%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350에 100%면 700이죠 그 700 내고 스니가 아까 낸다는 개인 자기가 낸다는 그거 7,800을 내면은 그러면 한달 생활비가 1500이라는 건데 뭡니까 이거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본문글이 너무 헷갈려서요 아니 요즘 힘든 상황이라 그건 안되겠다 어렵다 하더니 여자가 말도 안하고 바로 그냥 식당을 나가버려요 근데 이게요 뭐 특별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닌게 그냥 평소에도 그럽니다 나는 돈 못 불면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이런 소리를 밥 먹듯 하죠 거기다 지가 뭐라도 사고 싶으면 가격 같은 거 안 따지고 뭐 대인관계 때문에 뭐든 다 필요한 거다 이러면서 난리 치고 이제는 주부도 월급을 받는다 이 동네는 다 그렇더라 왜 여기로 이사를 왔느냐 집은 또 왜 당신 명의냐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지금 즉시 모든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라 나도 위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안 해주면 무조건 이혼할 거다 집은 나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팔든지 살 거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도 내 마음대로 펑펑 쓰며 살자 이런 문자를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보냈더라고요 미친 건가 아니 지금 이게 진짜 될 거라 보는 건가 이 여자가 제발 정신 차려라 니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라 생활비라고 식비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고 무조건 이렇게 할 거랍니다 따로 월급 안 주면 이혼할 거래요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 걸까요 그 예전에 카드론 대출받은 거 그것도 지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약도 저 모르게 500 넘는 거를 해지해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저축통장 제 기억에 평생 단 한 번도 가입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 문자 받고 너무 빡쳐가지고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게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들어주면 이혼할 수 있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정말 애들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정말 그 전업 아내한테 생활비 왜 월급을 따로 주고 그럽니까 이 여자 목적이 뭘까요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대출 빼고 나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지도 그걸 알거든요 설마 그걸 나누고 싶다 이겁니까 제 성질 같아서는 바로 갈라서 가지고 제대로 쓴맛을 보여주고 싶지만 애들이 마음에 걸려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입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럼 얼른 이혼해주세요 아무 짧게 쓸모없는 기생충이잖아요 엄마 노릇도 아니 아내 노릇도 아니 그런데 쓰는 건 오지네 진짜 엄마가 저렇게 사는 거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워요 자식들 인생까지 망하는 게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이참에 그냥 이혼은 해요 반드시 2번 대박이다 진짜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더니 보살인가 그리고 처제 딸내미 용돈 매달 40은 또 뭐예요 이 부부는 본문에는 안 보였어요 지워진 건지 쓴이가 지워버린 건지 근데 대답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전에 저희 처제 부부가 제대로 부두가 나는 바람에 그 조카를 저희 집에서 좀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정 때문에 그런 거죠 솔직히 아내랑 처제가 미운 거지 애한테 뭔 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3번 쓴이가 이혼 못할 거라고 그렇게 나올 거 같으니까 저런 식으로 대차게 나오죠 그냥 헤어져요 이런 거 절대 못 고칩니다 아니 이미 남편을 남편으로 안 보는데 뭐 이쁘다고 참고 살아요 애들도 다 컸구만 4번 4번 야 이게 바로 퐁퐁람의 최후인가 막 그런 거요 무섭구만 달달달달달 5번 저런 쓰레기 밑에서 자라면 자식도 그거 다 보고 배워요 나중에 쓰니 아이들도 쓰니를 무시하고 아빠가 아니라 개호구 취급한다고요 지 엄마처럼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6번 앞으로 살아갈 날 엄청나게 길어요 아이들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혼은 해요 그리고 변호사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선임하길 바랍니다 또 이제부터라도 집에 생활비 절대 단 한 푼도 주지 마요 또 그걸로 이혼한다 난리치면 그러면 그래 하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세게 나가세요 7번 월급 달라 이지랄 끌 끌 끌 끌 아 진짜 미치겠다 저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래요 그냥 해고를 하세요 뭣 월급이야 해고해 해고 추가 명의 안 돌려주면 이혼이라고 또 문자를 보내길래 나 너랑 대화 안 할 거다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랑 상의를 해라 이랬더니 또 난리가 납니다 제가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요 뭐 저한테 유책은 없답니다 특히 가끔 이런 경우를 자기가 보는데 아마 답이 없을 거라며 그냥 이대로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을 해 주길래 그래 봅시다 라고 했어요 특히 재산 기여도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기여한 것보다 탕진한 게 더 많더라고요 뭐 이거는 제가 대출받아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 경비 처리 뭐 대출금 원금 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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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 자산만 남겨 가지고 이거는 현금화 시켜 버리고 바로 갈라 써야 겠습니다 안 줄 거야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아무리 그지 같은 싸움이라도 반드시 이겨 가지고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생각입니다 지가 수중에 가진 게 없고 친정 역시 가난하니까 뭐 변호사 비용 당연히 없을 거고 아마 싸움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싸움도 안 될 겁니다 뭐 다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기고 오겠습니다 댓글 1반 2반 야 저렇게 살면서 미쳐 가지고 남편한테 돈돈거리고 펑펑 쓴다고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주작 같은데 주작이죠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 처먹어요 댓글 주작은 개뿔 멀리 야외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실내 골프장에만 가봐도 허파 뚫린 전업들 오지게 많아요 2번 아저씨 나중에 이혼 후기 꼭 써줘요 저 아줌마 인생 어떻게 조졌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알겠죠 3번 에이그 저 여자 보니까 바람이 난 거네 이거 뒷조사 해 보세요 그냥 이혼만 할 게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게 위자료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살았대 왜 그랬어요 4번 쓴이 이혼하는 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이런 거지 같은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 저 여자 말하는 뽄새 보니까 이미 남이네 남 도장만 안 찍었지 5번 반드시 꼭 이혼에 성공하세요 단 한 푼도 뺏기지 말고 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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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리를 한 게 맞다면 식비로만 350 쓰는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 7,800은 쓰니가 부담을 따로 하고 그럼 그것만 해도 거의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월급 100% 인상 월급으로 그러면은 1,400,500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 글이 너무 흥미해서 만약 진짜라면 미친 건데 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거 원본 보시고 해석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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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